맞다! 옵트 타고 도시 위쪽 갔으면 UFO가 보인다고요? 알겠습니다 어? 저기 UFO! UFO 유 여기서 나카산 여기 근처에 어디였죠? 어디 갔지? 이제 슬슬 보여야 되는데 UFO가 삐졌다고요? 나는 UFO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타나 어? 군기지 에 UFO가 있어요? 또 있어요?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봅시다! 카본 UFO 카본 UFO 와 오 마이 갓 보시면 앞에 UFO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본 UFO 제가 UFO 리뷰를 한 번 했었는데 이걸 온라인에서 본 거는 처음이네요 일단 부품 하나 먹고 왜 부품을 안 먹어? 이거 안 먹는데? 발사 아 빗지 마 있어 빠 통과 되죠? 제가 옥투 한 번 타고 올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사트 어어? 어 왜 그래? 잠시만요 제가 소리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ASMR 어어 렉킹님 지금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들 전기 소리 들려요 전기 소리 아 이런 느낌? 민간인 발견 잠시만 이럴때는 메가 약이야 어? 잠만 어? 어 공격이 안되네요 하지만 다 때리는 방법이 있죠 빠니야 죄송합니다 자 이제 어 대정 모드 가볼게요 본격적인 컨텐츠 시작 사형수 갑니다 0504님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어 초코님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데빌리킹님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초코님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나 빼보노라 어? 여러분들 방송이 조금 루지해지죠 그렇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트로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르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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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메자들이요 어허 오케이 사형수 인마 어? 사형수 인마 어? 야 부급키자마자 죽여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어? 더 맛있어 세트님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펠메자들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불길이다 뒤에 보시면 진짜 불길 나오고 있습니다 펠메자들이요 르르르르르 함정카드 세탕발동 아잇 어디다 빵 빵 그렇지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런 게임 패자 그렇지 1등 렉킹님 16,000달러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잡았죠 나 때는 말이요 어? 아아 어? 아니 아니 초코님 초코님 아니 초코님 죄송합니다 다음 작업 출발하트 슬래셔 사냥감 아 제가 슬래셔죠 공포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별자들이요 필별자들이요 아아아 필요 멸치에요 인님 빵야 빵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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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ㅈ Rip 내가 죽어버렸네 난릿 부금이 너무 무섭나요 슬래셔 한번 더 가죠 여러분들은 저 때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2분 오십초 안에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 염 염 에임 필멸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발소리가 필멸자의 발소리가 들린다 빵 에임 극혐 에임 극혐 잡았습니다 아니 어딨는거야? 어? 에임 극혐 에임 극혐 빵 남의 사람 한명 27초 안에 한명 잡아야돼 이 미꾸라지 같은 놈들 어디간거야 도대체 5초 안에 못잡으면 도망가야돼요 숨어야됩니다 안 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있다 있다 아 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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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걸렸죠 안걸렸죠 나이스 안 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판 슬래셔 굳이? 어 방금 누구야 방금 누구야 누구한테 지금 클럽을 하고 있어 어? 당시 당시 누구야 어? 아 망했네 40초 안에 어떻게 잡지 이걸 안 돼 3 2 1 도망가 까아 이걸 어떻게 잡아 어? 내가 어? 한 사람 잡기도 힘든데 두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잡냐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긴다면은 저를 다르게 보시겠습니까? 이 판 제가 이기겠습니다 어이 야암마 아니 야암마가 아니라 렉킹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동 대정무드에서 다른거 볼게요 프로젝트 4808 오마이갓 첫번째 공세 데뷔합시오 자 여러분들 집으로 오세요 여기가 존버 장소에요 빵야 나이스샷 뭐 어차피 공세 이정도는 약하니까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빵야 헤드라인 헤드라인 나이스샷 정말 약하죠 자 모지성 돌격 갑니다 아 안돼 안녕하세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올라오지마 인마 어? 와 지금 보시면은 식량이 많아졌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안돼 인간들아 미안해 인간들아 미안해 인간들아 내가 너네들 죽이고 싶은게 아닌데 아 이 부금 켰는데 존버하면 안되죠 내려가서 싸워야죠 하이 여 반갑습니다 어? 이 부금을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? 그건 말도 안되는거에요 발사 피할 맥자들이요 발사 발사 아잇 나이스샷 여기까지 자 49,000달러 수고하시기 protocols 게 RPM 수고하시메이 가슴이 수고 esimerk released 포니 compartamos 쪽 Iron totalement 다리 수고하시기 응아 lus 신효 까지 아무 수고하시기 감사합니다.